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해 오감지구 대학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전남교육청 업무 협약안의 통과점에 따라 다음 달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시내 고등학교 학력 인구의 24.8%인 1,500여 명이 거주하는 오감지구입니다. 하지만 오감지구에는 고등학교가 한 것도 없어 그동안 고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해 공립학교 재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목포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오감지구 대학부지로 이전하는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업무 협약안에는 목포시가 오감 대학부지 3만 3천 제곱미터, 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육청이 이곳에 고등학교를 건설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고에는 다목적 홀과 도서관, 수영장, 늘봄학교 등 복합시설 구축, 목포여고에는 온라인 학교 개설 등 교육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업무 협약안에 대해 전남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지난 15일 시의회 동의도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립 남녀학교를 통합해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없어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감 대학부지에 건설될 예정인 통합 목포구와 목포여고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8년 3월쯤 개교돼 신입생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